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강아지 시바이누 시바이누는 이제 도지코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도저히 밈코인이라고 칭할 수 없는 시총이 무려 시바이누는 코마캡 기준으로는 12위에요 엄청납니다 어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어떤 틈을 보셨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시바이누는 기존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급등을 보여주고 사실 지금 급등을 보여줬던 기간보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몇 배나 더 길죠 급등을 빡세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급등을 보고 올라탔던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지금 손절 많이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끌고 가니까 이게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두 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시바이누 딱 보고 우리 저희 방송에서도 시바이누와 이제 도지코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좋다며 이러면서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탄력성이 있으니까 또 시총도 이제 많이 무거워졌으니 간대매 했는데 그냥 계속 털기만 하는 모습을 두 달째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일단은 보통 제가 알트코인들 급등 코인들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급등을 하고 설거지 반등을 하고 쭉 빼는 코인이 있는 거고 급등을 해놓고 얘가 이제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갈 거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잘 일반적인 조정 패턴을 만들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들의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시바이누는 후작 급등하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잘 건강하게 조정을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추세에 가까워요 잘 털고 있는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가벼운 시총의 알트들은 급등을 하고 조정을 강하게 일시적으로 딱 주고 설거지 반등이라고 해서 한 번 더 고점을 때려요 그러고 나서 쭉 뺍니다 시가까지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네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상장 빗맞았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보통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는 시바이누도 약간 그런 쪽에 속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차태를 보니까 급등하고 나서 추세를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하락 채널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락 트렌드 속에서 조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또 추세를 옆으로 밀고 있죠 이랬다라는 거는 얘가 한 번 더 뺄 수는 있지만 지금 조정 패턴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지금 눈치 싸움이네요 네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살짝 뺐다가 언제 올릴지 지금 눈치를 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타이노가 다음 상승을 위한 좀 준비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22% 정도 22%니까 이게 사실 큰 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승장애 우리가 어차피 분할 매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7,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하락 트렌드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제 슬슬 시바이노는 이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주목해볼 만해요 왜냐면은 보통 파동이 당장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얘가 여기서 파동을 옆으로 좀 더 밀어준다? 그러면은 다시 오를 그런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 어떤 부분이 괜찮냐면은 지금 2평선도 마찬가지로 아직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빠르게 회복하기가 쉽거든요 만약에 이제 2평선이 역배열로 이제 흐트러지게 되면은 다시 역배열인 2평선을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해서 횡보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배열인 상황이니까 얘는 빠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상승을 만들어주면은 곧바로 또 상승하기 좀 쉬운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굉장히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횡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시바이노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종목들도 다 그렇고 지금 완전 어떤 기로에 또 놓여 있어요 이제 상승을 쭉 해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휩소를 주고 그 다음 올릴 것이냐 이 딱 50퍼 5대5 자리인데 그래서 시바이노도 마찬가지로 딱 이 저항지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쉬울만한 거는 딱 이 저항지점 여기 돌파하면은 이때부터 모아가면 돼요 네 현재 끝자리 2, 3, 9, 1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저 숫자 2580 조금 섞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보시면은 저 라인이 상당히 추세를 가는 데 좀 알 수 있겠고 물론 뭐 시바이노나 도지코인이나 뭐 성격 자체는 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으로 쏠지는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무거워진 만큼 그만큼 정석적인 차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시바이노나 자주 돌아오네요 굉장히 흡족하셨나 봐요 성과가 이게 그 거래대금 제가 상위 종목 기준에서부터 위에서 쭉 내려오거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시바이노나 초반에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노나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 일종의 AS 시간이기도 하고 보고 싶은 종목들을 잠깐씩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났기 때문에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원하는 바가 있으셨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비체인 고용비인 애널리스트가 비체인을 남기고 왔거든요 언제? 비체인을 지난주인가요? 비체인을 추천을 했나요? 어땠습니까? PD님 추천이 아니고 주목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AS 요청하시는 지금 댓글이 어마어마하는데 비체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론제버티홍님 점심 메뉴 추천받는다고 날씨가 쌀쌀하니까요 오늘 점심은 따뜻하게 설렁탕 한 그릇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라면이랑 핫바 가자 좋은 선택입니다 최고의 조합이죠 이거 무슨 조합이죠? 이게 어디 영화에 어디 나오고 어느 영화에 나왔었는데 컵라면이랑 핫바 먹는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비체인 한번 볼게요 비체인 원화로 그때 해주셨나요? 달러로 달러로 봤던 것 같은데 그냥 보시죠 아마 배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비체인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네요 제가 이때쯤에 주목을 저는 했었고 이때부터는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 자체는 좀 많이 꺾여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딱 그냥 아까 2평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그런 그 관점에서만 봐도 기본적으로 지금 3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나고 있죠 60일 90일까지 다 데드크로스 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빨리 회복을 하고 고용빈 불러올까요? 언제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아까는 다 이 30일 2평선이 다 정배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하방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얘가 올라와도 튕겨막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게 되죠 꺾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체인이 주가가 2평선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이 31선 있죠 이 31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 돼요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횡보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정배열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죠 뒤집혀 있으니까 네 쉽지가 않아 보이죠 완전 하방으로 꺾여 있잖아요 배가 뒤집혀 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평선 관점으로는 완전 하방이거든요 그럼 이제 매물대 관점으로 봐야죠 얘가 분명히 여기서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러면은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고점 구간 딱까지 왔죠 지금 딱 여기까지 고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 받아야죠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가격이 45원 정도가 되겠네요 비체인은 45원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5원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다 왜냐면은 또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을 본격적으로 강하게 분출을 하고 상승을 만든 이 장대양봉 있잖아요 거래량이 같이 동반된 이 장대양봉의 시가도 보면은 이 지점인 거죠 딱 이 부근인 건데 이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여기 있으면 중요하겠죠 음 지금 포인트가 되게 많은 걸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구간 지금 지지받고 있는 매물 때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공격적으로 상승한 상승을 시작한 위치에서도 또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힘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5원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될 것 같다 45원은 이탈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저희가 이제 고잉 레이너스트랑 비체인을 얘기한 게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어차피 하락 가능성이 있는 시장 안에서라면 이제 위를 많이 마진을 두고 있는 상승폭을 좀 더 많이 두고 있는 체인을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비체인을 그때 같이 봤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만약에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는 한 번도 저희가 에이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45원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지금 보면 이 평선들이 뒤집혀 있다고 말씀 주시니까 이게 차트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이노도 그렇고 제가 이때 위치했을 때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관심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여기서 하방으로 꺾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5대5 자리니까 어쨌거나 우리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서 돌파하고 사는 게 좀 더 우리가 좀 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지금 배가 너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돗대를 어떻게 뒤집어 올릴지 그리고 45를 지켜주면 그게 좀 뒤집혀 올라올지 그것도 좀 기다려 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컵라면이랑 아 이거 계속 눈에 들어오네 황의 세트 황의 세트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에이다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에이다가 이제 종종 요새 튀어나오거든요 네 구력이 있는 에이다 네 에이다 한번 볼게요 네 에이다는 완전히 옆에 레이저 지금 에이다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뒤집혔습니다 네 지금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30일 60일 90일 다 뒤집혔어요 그냥 역배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역배열이 되고 31선이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 폭포수잖아요 폭포수 지금 조상림이 그냥 누르고 있구나 어깨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막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파묘가 IPTV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시간을 내어서 봤는데 자꾸 그런 식의 들이받기 생각이 안 나는 귀신들이받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이번 한 주인데 네 일단은 에이다를 봤을 때 에이다가 사실은 저희가 한번 봤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 에이다가 괜찮았었거든요 아 네 에이다가 괜찮았다는 평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파란색 선이 맨 밑으로 지금 위치를 하면서 네 지금 이동 평균선의 배열이 네 꺾여버린 네 완전히 뒤집혔죠 완전히 지금 업사이라운된 접목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에이다는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약간 긴급한 그런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송승재 형님 비트코인이 겁나게 아래로 지금 향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6만 3천 선이 깨졌고요 6만 2천 9백 달러 선 약간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간 동안 지금 뭐 특별한 차트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팔았다고 뉴스가 나거든요 사실 아까 오전만 해도 이 가격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크게 막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빠져도 돼요 더 빠져도 된다고요 왜냐면은 이번에 최근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38.2%가 아직 6만 2천 달러에요 더 빠져도 돼요 더 빠져도 되는데 6만 2천 선 지켜주면 좋겠어요 스프링보드를 태우려면 6만 2천 선까지는 빠지는 걸 감안하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띠용 하려면은 6만 2천 선이 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만 잘 지켜준다면 네 지금 왜 여기서 비비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2평선이 몰려 있잖아요 이게 4시간 봉 차트거든요 2평선이 이게 다 몰려 있죠 30, 60, 90 얘도 기존의 4시간 2평선이 역배열이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얘가 반등이 강하게 나옴으로써 역배열이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려면은 곧바로 그냥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이렇게 주가가 하면서 2평선이 역, 정배열로 전환하고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그 다음 타고 흐르는 움직임이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단기적인 정말 그런 움직임보다는 얘가 역배열이 그동안 역배열이었으니까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색을 하고 덧빠져야 된다고 해갖고 지금 하네밍님이 지금 점점점으로 말문이 맡기셨잖아요 아니요 일반적인 네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이 일단은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차라리 반등을 하려면은 6만 2천선 터치를 하러 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딱 하나만 간단하게 아주 보고 마무리 할텐데요 아비트럼 얘기하시는 론제버터 홍님 벌써 컵라면과 핫밥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비트럼이 아비트럼 티커가 뭐였죠? 티커가 ARB인가요? 이거 안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찾기가 힘들어요 아비트럼인데 ARB인가요? 맞나요 요거 맞나요? 네 아비트럼 맞습니다 ARB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맞네요 이것도 에이다랑 똑같죠? 예 에이다보다 더 안 좋네요 그러네요 이거 왜 이렇게 뒤집혔지? 그러게요 조상님이 노예했나? 네 이거는 정말 딱 여러분들이 차트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거 이평선 이평선을 봤을 때 제가 정말 기본적인 이평선과의 주가의 관계도 오늘은 보는 것마다 다 왜 이래? 네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도 기본적인 그런 게 없으면 절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둘 필요가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일단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관련된 레이어트 프로젝트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코인이 아비트럼 ARB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고 프로젝트가 요새 뭘 많이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아비트럼도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차트 모양새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론제버터 홍님께서 매파라고 승재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고견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 해요 진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파란색 선만 보시면 돌아올 수 있는지 정신 차리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한 AM 리포트 라이브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장세 이번 주 장세를 아주 간단하게 좀 둘러보고 한 이틀, 삼일 정도 예측을 하자면 어떤 느낌으로 보세요 이번 주는 평온할까요? 그냥 조용히 살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기대를 해본다 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정 67,200이죠 거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해준다면 당분간 좀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AM 매니지먼트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리서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매니지먼트의 네이버 페이지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블로그미디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15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는데 좋아요가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씁쓸한 현장이에요 이곳이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매주 화요일날 진행되기 때문에 알람도 꼭 눌러주시면 언제나 즐거운 차트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진석이었고요 송승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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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